거짓말 감지기를 준비를 했어요. 내가 연기하는 모차르트가 최고다. 글씨 이런 말 했는데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한번 가죠.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가죠. 그러면 좋습니다. 선배님이 나보다 낫다. 네, 지금 형은 최고다. 이게 뭐라고 긴장했지? 내가 생각하고 내 목소리 깨꼬리 같다. 아, 아니요. 아니요. 부서질 수도 있어요. 죄송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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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 친하신 거 맞죠? 4행시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모! 모자르트가 누군지 아십니까? 차! 짜릿하고! 르르! 르네상스 같은 예술적 감각을 지니. 트리플 울트라 캡션 재밌습니다. 잘한다. 아, 대박이다. 야! 야! 모자르트 여러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뮤지컬 모자르트 파이팅! 네, 저희도! 고맙습니다. 네 조금만 더 쫓아 посмотрю! 네, 고맙습니다. 네, 르네상스. 네. 고맙습니다. 메뉴! 네. aru.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